그리고 이제까지 우리는 개면조, 개면조 음 구조에 익숙해져 있는 거야. 전라도가 전부 다 개면조 아니야, 전라도 노래가. 그러니까 징징거리고, 안 징징거려도 전라도는 개면조여. 그러니까 그걸로 나가다가 이렇게 우조가 딱 나온 게 이질적이지. 그러니까 굉장히 되고도 힘든 거야. 산이 오시다. 그걸로 좀 비슷하게 갔지만은 아니던 것이었다. 그러니까 다시. 사안 두 박자 합쳐해서 안 밝게 시작. 사안 그다음에 세 번째 방귀에서 세 번째 방귀에서 이렇게 꺾어. 다루를 쳐. 사안 이로 구나 시다 호나 해 해 대정 은 은 해 내정 은 자 그렇게 너무 질겨 하지 말고 두 박만 빼고 세 번째 박에서 바로 은이 나올게 내정 은 그때보다 속도가 조금 낮은 거 템포가 좀 빨라진 거에요 내정은 시작 내정은 정산 아 은 정산 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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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으 어 줘 암 으 으 오 으 청산 아아 이어 이임무거거거거 이임무거거거거 청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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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수록 아아 그구나 독수록 독수록 아아 되지라 돼 어렵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렵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난감해 하시더만 우리가 보니까 그러지 난감해 하시면서도 그냥 해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셨어 잘못 온 거 아니에요? 처음에는 막 잘못 온 거 아니냐고 그러셨어 그래서 아니에요 용기를 내세요 해갖고 그냥 무대에 오르셨어 용감하시게 했는데 지금 얼마나 저 고고 천변 저번에 얼마나 잘 하셨어 아니 쌤 박자는 조금 몇 장 다 놓쳤지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기가 나도 한테랑 다 빼먹고 했더라고 알고 왔더니 어쩐지 노래가 너무 짧았어 다 빼먹었어 다 빼먹었어 무대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 정말 이어질 때는 다 했는데 이만큼 밖에 안 했어 그니까 빼놓기도 하고 돌리기도 해 돌리기도 해 현대를 또 돌리기도 해 괜히 보내줬다가 쪽팔렸어 안쪽팔려 몰라 몰라 처음에는 그러는 거야 그처럼 그래갖고 그것 좀 치울 수 없냐 배 동생한테냐 좀 치워라 뭘 치워 잘한 거요 그러고 근데 가운데가 싹 도망갔어 아이고 참 잘했단개로 저랬쌌네 그래갖고 양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겠어 회장님 마무리를 하십시다잉 뭐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쌤 때문에 이제 또 저기 거시기 육자배기를 넣읍시다잉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보고 싶은 말